2월 18일 미즈놀의 테슬라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사이버 트럭 영상을 보시면서 오디오로 들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소식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인터넷과 미국 현지의 인터넷과 트위터를 뒤흔들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사이버 트럭의 녹슴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사이버 트럭의 재질인 스테인레스 스틸의 녹슨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이버 트럭은 일반 자동차처럼 만들어서 거의 도색을 해서 입히는 게 아니라 도색이 필요 없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철강,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방탄도 가능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 기사를 들여다봤더니 30X, 30X 스테인레스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 300 시리즈, 이 쪽 머티리얼 쪽 전문가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이 스테인레스 강을 줄여서 부르는 표현 같아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쓴 기사도 기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크롬과 니켈, 망강과 같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강철은 철과 탄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테슬라는 이 녹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구매한 사람들한테 최근에 눈도 많이 오고 얼어붙고 녹고 그래서 지금 이 녹슴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테인레스 제조인 크롬은 표면에 크롬 산화물층을 형성해서 스테인레스 스틸을 스테인레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알루미늄이 실제로 녹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금석 위에 산화 알루미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은 쓰지 않는데 부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먼지와 흙, 수분을 유지하는 보호 필름을 분해해서 이거를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녹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세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일부 자동차 소유자 하는 것처럼 도색이라고 그러나 도색 말고 랩핑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용해서 일종의 코팅을 해야만 한답니다. 코팅을 하려면 굳이 스테인레스 스틸의 제재를 쓸 필요는 없겠죠. 더불어 비닐랩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무광 검정색이나 무지개 빛깔의 테슬라, 가끔씩 특히 검은색은 여러분 저희가 쇼츠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좀 핫하죠. 하지만 이러한 일단은 해결책은 사이버 트럭의 소유자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스테인레스 스틸, 실버 칼라를 샀을 때 녹 쓸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리콜 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전액 무상 보상을 좀 해주든지. 그렇죠?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 소유자는 레몬즙이라든지 생감자 또는 산성 페이스티를 사용하여 녹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쳐보면 나온다는데 더더욱 들을 때마다 좀 열이 받는 소식이죠. 이 뉴스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미국 현지에서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이버 트럭에서 관심이 뜨겁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영상 보시면 물속도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물속도 강도 건너기도 하는데 강 건너고 난 다음에 일일이 녹수지 말라고 닦아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늘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모델에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사이버 트럭이 지금 대량으로 양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차량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식 들려오는 대로 어떻게 발음이 꼬이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넘어가기에는 사이버 트럭의 녹슴의 문제가 조금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사이버 트럭 소식입니다. 여러분 팝스타 레이디 가가라고 아십니까? 되게 유명하죠? 이 레이디 가가가 최근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타고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이거든요. 한국 뉴스에도 났던데 여기 보면 지역이 어디냐면 말리부 여기 오렌지 오렌지 카오니가 아니죠. 남가주 쪽에서도 가장 부촌에 해당하는 연예인들 많이 살죠. 그렇죠? 10번 프리웨이저 서쪽으로 가다 보면 산타모니카 위에 이렇게 막 비 많이 오면 또 막 무너지고 하는 데인데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들고 사이버 트럭에 탑승하는 모습이 누구한테 찍혔을까요? 파파라치한테 찍혔죠. 트위터에 공유된 이미지는 자신이 기르는 개 한 마리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레이디 가가가 커피 몇 잔을 들고 홀푸드 마켓을 떠나 사이버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저분이 진짜 그 유명한 파스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그렇죠. 미국인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보면 미국이 파스타를 하더라도 먹는 스타벅스 커피는 똑같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예인들이 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를까. 어찌 됐든 이것은 또 사이버 트럭 타고 나타난 레이디 가가 좀 더 많은 연예인들이 기다리면서 사이버 트럭 도착하면 타고 다니는 모습은 걸어 다니는 사이버 트럭의 마케팅이 될 수 있어서 좋은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도요다가 전기차 시장 레이스에서도 굉장히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 그래도 뉴스로 나왔으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 테슬라는 각각 960억 달러와 150억 달러의 매출과 수익을 창출했죠. 도요다의 매출과 수익은 훨씬 많습니다. 2,990억 달러 거의 너블이 넘는 3배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440억 달러. 와우. 거의 2배가 넘죠. 한 3배가 더 많은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도요다의 2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때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도요다가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위였습니다. 1위. 지금 넘버 2죠.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상장 이후 급등한 반면에 도요다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2010년 1.59달러에 상장된 테슬라 주가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2010년에 1불 59센트 달러로 상장이 됐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저 때 살걸. 그때 대비 지금 테슬라는 1만 2천% 상승했죠. 21년 말 이후 50%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8년 이후 두 주식을 차트로 비교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가 도요다에 비해 뛰어난 성장과 수익률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의 상당한 성장, 전기차 시장으로의 침투, 견고한 전망, 엄청난 성장률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도요다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의 많은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쪽에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도요다가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는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달아드렸는데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도요다가 자동차 왕국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실제 자동차를 고치는 메카닉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도요다 차를 뜯어보면 자동차 회사답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좋았던 회사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 이 영상인 뉴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단독방에 카톡으로 지나가는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하이브리드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구가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위기에 대한 걸 느끼고 있지만 않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 시대만 하더라도 도요다가 넘버원으로 계속 달리겠지만 지금은 곳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엄청난 환경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늦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하이브리드차는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다.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M 소식인데요. GM의 자율주행이 테슬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앞설 수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현재 75만 마일까지 슈퍼크루즈 핸즈프리 운전기술이 적용되는 도로 네트워크 이러한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다양한 운전 방식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GM은 더 많은 차량,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신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슈퍼크루즈를 안전하게 배포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이게 이제 GM이 일종의 지금 테슬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GM의 리서치 드라이빙 시뮬레이러의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새롭게 발전하면서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우리는 틈새가 아니라 차별화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해드릴까 하다 그냥 패스를 했는데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두 곳의 자동차 회사가 일단 무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한 대가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방화보다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지금도 트위터 찾아보면 그 영상이 있거든요. 스케치보드 타고 다니는 놈이 계속 꽤 보시던데 어찌됐든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LA까지 내려와서 다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무인 택시, 그거를 전면 금지시켜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사고의 위험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복잡한 도시, 도로의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도시인가에 가보면 그분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생명을 안전에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도로안전교통국의 판단에 따라서 답을 시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그러한 택시들이 막 굴러다니면서 환경글로벌마켓 기자들도 취재해서 막 올리던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했던 거를 왜 GM한테 빼었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죠. 정찰병 띄운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GM을 먼저 두드려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가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안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국에서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테슬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테크를 거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운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고의 비율과 비교하지 말고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교 자체가 사람 운전자가 아니라 최소한 오작동,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네거티브한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 여러분 실제 들으시죠. 구글 맵 따라갔다가 낭떠러지까지 갔다라든지 물속으로 들어갈 뻔했다라든지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얼바인만 해도 저쪽 올차들 쪽에 보면 여전히 산 깎아가지고 집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금 연식이 된 내비게이션 갈민 같은 거 켜고 가면 그쪽은 아직까지 스톤게이트 정도만 돼도 도로가 안 나와요. 없는 데로 나와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국과는 좀 다른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는 좀 다른 미국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언젠가가 되면 진짜 그 기업은 저는 테슬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돈을 긁어 모으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재미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로 연결이 돼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요동칠 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트위터를 많이 올립니다. 주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못 견디나 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두 번째 도약을 위한 지금 계속해서 밑밥 따지기 주식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멕시코의 기가 팩토리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올라온 텍사스에 지금 사이버트럭 인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두 번째 도약을 위해 지금은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우리들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조급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향하여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다고 한다면 정말 트레이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길게 보고 호흡 길게 가져가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소식은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오늘 저녁부터 미즈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시리즈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3편에서 5편 정도가 될 텐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을 쥐고 흔들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월가에서 나오는 수많은 리포트들이 동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선행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엔비디아의 선물 옵션 시장이 벌써부터 출렁이고 있는데 기본 1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오르든 내리든.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SMCI 지난 금요일에 빠지는 거 보면 엔비디아의 선행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폭은 10%라고 보고 있거든요. 10% 그렇다면 여러분 매매를 잘하시는 분은 이번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시면 정말 잘하시는 거고 정말 못하시는 분 엔비디아의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요일이 끝났을 때 이번 주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 있다. 그러면 진짜 독기 잡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성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중간 정도 되시면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래도 OK. 그래서 저희 미주논에서는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다양한 리포트들 제가 팔란티어에 대한 곰과 황소의 리포트를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당매매를 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황소와 고매 관점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좀 필터링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굉장히 좋겠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거의 뭐 돗자리 깔듯이 정확하게 저희가 짚어드려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저희 미주논 가족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거 안 하세요? 그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려요. 그때는 그만큼 눈에 보였죠. 이 시장 자체가. 그런데 지금 시장은 많은 이들이 지금 고민을 하잖아요. 시장이 꺾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고점 아니냐. S&P 500 최고점을 갱신했다라고 하는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런 뉴스나면 무조건 꺾인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되는 입장은 지금 시장이 왜 올랐느냐. 단지 시장의 기술적 상승이 아니지 않느냐. 바이든 행정부의 풍부한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올랐는데 오케이. 그 유동성이 사라지지 않는데 꺾인다라고 바라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단지 심리? 심리라고 한다면 꺾이는 게 아니라 논리목 받고 다시 올라가지. 그런데 사실 최근에 SMCI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가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은 후자에 가깝죠. 많은 이들이 내려갈 거다라는 견해를 갖고 작년부터 계속했지만 내려가기는 커녕 심지어 올해가 딱 접어들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정확하게 반반으로 딱 해서 올해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2월 18일인데요.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돌이켜보면 곰이 아니라 황소가 더 우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M7을 통해서 올라갔든 AI 때문에 올라갔든 반도체가 올라갔든 그건 아주 문제고 그렇듯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전통적인 분석의 틀거리로 갖고는 굉장히 힘이 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너무너무 기다렸으니까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자기 포지션 딱 잡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포머라든지 상투라든지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실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잘한 9가지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때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팀장님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을 기다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기다린 게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내가 이만큼 물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익을 냈으니까 판단은 판매도 매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서관에 털어박혀 책 읽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실전. 저희 미주놀과 함께 이런 실전 공부하시다 보면 미주놀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책을 읽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켈핑의 실제적인 기법까지 특별히 미주놀의 멤버십 영상은 실전에 맞춰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제가 실전 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뻔한 이야기, 매크로 이런 거 말고 실전.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상을 듣고 이러한 기사를 듣고 이러한 뉴스를 들어도 막상 그래, 그럼 지금 테슬라를 들어가야 돼? 팔아야 돼? 라고 할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가지시죠.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노이즈 섞인 뉴스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탁 터놓고 얘기해서 얼마 전에 175불 찍었다가 10%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오를 때의 모멘텀이 있었나요? 테슬라의 긍정적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쌍크리어선처럼 뉴스를 긁어서 전해드린 저도 테슬라의 긍정적 뉴스가 하나도 없었는데 테슬라는 보란듯이 175불에서 180불, 190불, 200불, 그 다음에 200불 이상으로 넘어섰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와, 그래서 드디어 가나 보다 했는데 웬걸 지지가 안 되고 금요일에 200불이 깨지는 모습은 또 우리에게 아, 이건 또 뭐니?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면 혼란스러움에서 중신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 잘 지내시고요. 엔비디아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